ㄷㄷ 이게 바로 고대의 존재군 아 또 레이너네 레이너 별론데 뮤타를 뽑으면 요게 나온다는 거지? 음 신기로 불사죠 그냥 카락스 이게 원래 군신 캠페인 할 때는 뮤탈 쪽지 켜가지고 뮤탈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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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을 그니까 캠페인을 잘 만들긴 잘 만드는데 그게 딱 캠페인까지라는 게 좀 아쉽죠 캠페인은 재밌어요 스타투 캠페인 자체는 아 스타크래프트 자체가 원래 좀 좋지 전반적으로 다 좋지 들 수 있나? 아 되네 들면 되겠다 들어 들어 들어서 조패면 되겠다 근데 바로 안 들리네요 스킬 써야 되네 아동으로 안 써지네 채취하는 동안 일벌레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채취하는 동안 일벌레를 보호해야 합니다 뭐지 말해보라고 멀티도 가져가야되고 멀티도 가져가야되고 서둘러 이동해야 퀼고리의 생체물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으잇 뮤탈이 150 아 50 더 비싸네요 헉 공중 업골도 아 이것도 비싸네 으잇 해방선? 아 해방선도 나오네 어 전쟁관 아 아 내일 내일 새로운 힘이 느껴져 이게 바로 제라툴이 말한 그 힘인가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벌레에 호위부대를 붙여야 생체물질을 안전히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잘 되겟 bist 뭐지 왜 나쁘지 않네 딱히 말해 응 혹시 어쩌면 접근하는 무리들을 중간에서 차단해라 안 돼 안 돼 때리지 마요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자유를 원하십니까? 쉽지가 않겠다 원시 적으라고 해서 상대가 좀 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대군주를 더욱 광물이 모자랍니다 작전은 뭐지? 결국 저글링 쭉직 해야겠네요 이거 다음에는 저희가 작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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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혼정 아 안 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퇴방선 만세 퇴방선 만세 퇴방선 퇴방선 이게 원래 이 맵에서는 가스가 부족한 맵인데 가스가 가스가 부족한게 아니라 하지만 해방선 흫 광, 광맥이 고갈됐다고? 잡으면은 들어가야지 에 필요한 생체물질의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잡으면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병력이 확 줄었지? 안 돼! 이 씨불! 나쁜 놈. 여길 정리를 못 해가지고 좀 더럽네요. 아 이게 스킬을 하나하나 써줘야 되는 거 좀 비탔네. 자동이 아니어가지고. 말해보라고. 작전은 뭐지? 무슨 일인가? 다음은 여기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큰 고르 생체 물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동이 아니라서 한시보목? 한시보목이 있어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어 기이한 생명체 이게 뭐야 여기 대아카가 있어요 대아카 아니야? 작전은 뭐지? 이제 거의 다 됐어 아 원래 있어요? 왜 위험하죠? 어? 코브라 어? 코브라 대폭 이 정수에는 생기가 넘쳐 마음에 드는걸? 끝 무슨 일이야? 아 브라크 잡아야돼? 빈집 풀라고 하고 있어요 치사하게 예 온다 무슨 일인가? 너의 정수를 음미하지마 잭슨 이거 어디서 나온거지? 음 음 알라라크 탱크 탱크 원시적인 접근 중 군단 숙주를 땅속으로 집어넣으면 생성 시작 나의 동족을 섬기리라 흠 놈들이 온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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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맞냐? 횔 Kathleen 네 Y 근데 이리 이쪽이 아니네 이거 보무기 지 않았던가 내 기억으로 봄 promoting 뮤탈 잡았던거라 기억하는데 뮤탈로 보목 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뮤탈이 안 나오잖아 아니 알타가 나왔는데 알타를 못 쓴다고? 야 탱크 어디 갔어? 야 아까 탱크 있었잖아 아니 탱크 어디 갔어요? 아니 탱크 있었잖아 탱크 탱크 어디 갔어? 아 너무하네 아까 탱크 있었잖아 그 탱크는 어디 가고 이거 참 이거 뭐 좀 그러네 아니 탱크가 있었잖아요 탱크가 아 진짜 너무하네 라바 싸우고 탱크가 있었는데 랩이 있었네 랩 개꿀 준단 숙주가 200에 150 광물을 많이 먹네 잠시만요 아 군숙이 나와버리네 나 군숙 말고 탱크 줘요 탱크 아 탱크도 탱크 아 가시지옥 아 이건 꿀이지 아 분열기 자동인가 탱크 주세요 아까 탱크 있었잖아 탱크 주면 안되냐 아까 탱크 줬잖아요 탱크를 좀 주면 좋겠어 오오 왔어 야 왔다 아 이거는 수동인가 보네 수동인가봐요 아 수동이면 이 분열기 개똥인데 관통촉수 관통촉수도 나쁘지 않지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가야겠다 아 자꾸 이런게 나오면 안 돼요 군숙보다는 탱크를 달란 말이다 탱크 좋은거 많잖아요 좋은거 많은데 왜 자꾸 오오오 뭐 좀 그렇다 이즈샤 중요한 발견을 해낸 원시 정수가 웅덩이 안에 응집 중 활용 가능 식충을 다수 생성하여 원시적으로부터 꿀납지를 보호해야 함 또 다른 원시 적은 우리가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식충을 생성하십시오 식충 생성 식충 생성 정수로 빠르게 보이길 자주 사용할 수 있음 좋네요 이거 식충 맞냐? 잠깐만요 이거 공오포깨 아니야? 야 잠깐만요 이게 식충이었어 뭐가 좀 엄청난게 나간거 같은데 뭐가 좀 엄청난게 나갔어요 이거 기꺼이 우리는 전진한 내 속 아 근데 저거 멀티 멀티래 이쪽에 보목 생기는거 보목을 해야되는데 보목을 어떻게 해야되지 대공주를 탑사 아 아니 자꾸 분열기가 나와 분열기 불지도 않은데 안좋은데 여기도 이제 밥이 깨질거란 말이죠 안좋은데 보목을 어떻게 해야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되죠 왜요 티라노졸을 잡아야되는데 티라노졸 사나움 육체적 능력 극도로 뛰어남 유용한 정수 획득해야함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브라크와 야그드라 무리가 싸우는 지역을 지나야합니다 뭘 날려버릴까 말씀해 보십쇼 그레슨 모자랍니다 리스트 그레슨 모아뇨 저 두 무리가 동시에 이쪽으로 옵니다 협공에 되비하십시오 이 어떻게 해야되지? 아유 뮤탈! 야이씨! 안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유 뮤탈도 오면 이거 어떡하라고 큰일났다 조졌는데 여왕님의 택배가 반쯤 진행되었습니다 조졌 방어 태세를 유지하십시오 야 비싼거 다 날아간다 아 비싼거 다 날아간다 안돼! 비싼거 다 날아간다 고마워 다시 쏟아 납땅 쟤 큰일났다 랩 바이러시 치사 저거 복목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이걸 어떻게 해요? 아.. 뮤타를 뽑기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타락기 하나 있던데 타락기 하나 있던데 타락기 하나 있던데 타락기 하나 있던데 잠깐만요 미친거 아닙니까? 야 언제 꽃게가 공중공격하게 해줬어 에반데 야 언제부터 야 언제부터 꽃게가 공중 어휘가 없네 어휘가 없네 어택탕 찍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네요 오 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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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탈 나쁘진 않다 이게 이게.. 아 이거 쓰레기는 갖다 버리자 분열기 쓰..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는 갖다 버리고 벤시 스카 저의 바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해방선 어휴 나쁘진 않은데 이 원시 저그들은 계속 충원되고 있습니다 이 원시 저그들은 이들을 둘러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들을 둘러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식퉁 쓰고 고무카러 갑시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공허포격기 뭐냐 공허포격기 미쳤다 공허포격기 벤시도 나가고 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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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네요 아유 캤어 혼종 사멸자 미텁다 혼종 사멸자 원시 자구가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번데기를 지키십시오 민트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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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아 대화합이다 진짜 뭘 날려버릴까요 갖다 버려 이거 민국수만 차지하는 거 갖다 버려 너희를 삼키고 정수를 차지하겠다 망가진 저그가 남아있다 저들의 정수를 빼앗아라 죽여라 나의 딸기 나의 딸기 하나의 딸기 하나의 딸기 혹시 무침 나의 딸기 이 안 돼 내 방송 어? 돌린다 식충 공허포격기 공허포격기 식충 벤시 식충 공허포격기 식충 민크빈 민크빈 끝났 존나가요 아 이건 바로 끝나네 이게 몇번째지? 아 영웅 오 스투코푼 나쁘지 않지 어? 야 오히려 안좋아졌는데요? 야 이씨 야 이 스투코푼 해놔 화력으로도 아 아 아니 포탑을 못지워요 야 이씨 에바잖아요 이거 포탑을 못지워 야 이게 여기까지 이게 아니 포탑이 안지워지잖아요 포탑이 이게 이게 랜덤 유닛 캠페인입니다 흠 아 유닛 다 죽었어 야 이씨 진짜 야 이거 진짜 아 또 억까 또 억까 이거 놈한거 아니야 이거 얘 공격력 있는걸 줘야될거 아니야 공격력 있는걸 망치나왔는데 너가 개 역겹다 진짜 영웅 영웅이 서포터형 영웅만 아니면은 뭐 어찌저찌 할만할거 같은데 다 죽었어 뭐야 이 이거 좋았냐 이게 핵심을 아아이 아이 스킵을 하기에는 캠페인에 가장 중 시작부터 갈아쓰네 샤널라 알라임델 아 근데 아까 왜 포탑이 안지워졌지 아까 왜 포탑 안지워졌을까 그냥 포탑이 지어졌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근데 아까 포탑이 안지워졌어 어느순간부터 어 스파르타 수집해야함 원시 바쿨이 도비 된다 야가드라의 무리와 싸운다 그저기 한강을 찾아낼것 빠르다 새로운 형태 정수 변환 가는 상처 치료 자신과 주변의 저그를 치료함 나쿠아파알아이네 빠르게 흐흫 마지막 신관 암호는 승리하지 못할것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저의 기술은 그대의 것입니다 바이오진의 기술은 차원장애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호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낙후 뭘 해결해 드릴까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탱커다 타락스는 탱커지 타락스는 탱커지 타락스는 타락스 은힝 Dat JP 자 수빈 부터 관련된 상탐 으로 해왕 깰 수있나? 하락스 질러지겠네 아니 이걸로 깰 수있나? 하면 할수록 약해지는 것 같애 우리는 뭐.. 죽을때는 아니었다는거죠 이 놈이 알을 낳고 있어 알을 파괴해라 아닌가? 괜찮나? 할만한가? 어? 잡았다 화력이 되네 스파르타 중대랑 이게 화력이 되네 스파르타 중대랑 보라준 어둠의 길을 계획을 세워야 보라준 보라준 괜찮나? 나 스베르타 그대의 뜻은 시간이 없다 계획은 난 무슨 일인가 그 조언이 필요한가 우리는 시간에 나의 무리 원시 헤드라리스쿨가 오갔다 서둘러 알들이 부화하기 전에 없애야 해 그리고 스크델이 들어가 이 그림 경로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건 뭐지 흥 나 화력은 나쁘진 않네 아 스팸먼은 개똥이구요 어디 비교할게 없었어 스팸먼을 얘기하냐 보라준 보여요 조언이 필요한가 조언이 필요한가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뭐지 조언이 필요한가 뭐가 떨어지 용기병? 아닌데 뭐 떨어진거지 대회를 채워야한다 아 선동자 음 헬람이 우리의 미 시간이 없다 그대 무슨 일인가 그대 나 난 어 시간 없다 난 어둠을 이를 조언이 필요한가 그대 무슨 일인가 헬락 난 계획을 무슨 일인가 조언이 필요한가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보라준이 화력이 세다보니까 그래 그래 이거지 야 천공기 데미지 만큼 할일이 많다 그래 이런게 나와야지 그래도 깨볼만하지 그대 무슨 계획을 세워야한다 조언이 필요한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록지 하고 보니까 공격력이 공격력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동맹과 함께한다 어 어 난 어둠 시간이 없다 공격력이 미쳤어 공격력이 라고 이렇게 ark 이 이번 천공기 이 기기가 이대로 맞지 그니까 이 못 깰순 없지 제발 아 아 순서가 잘못되... 이게 될라나 모르겠다 파괴자 파괴자 있는 건 나쁘진 않다 파괴자 보목... 보목부터 보목이... 아 잠깐 여기 아닌가 더 가야되나? 어이 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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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가면 안되지 동작이 가면 안되지 동작이 가면 안되지 보목만 먹고 빠지잖아 미친 미친 라바사우스 불곰이야? 시키 같네 이거 레이너 너무 허약해요 그래도 레이너 회복은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미친 라바사우스 미친 라바사우스 또 있다 레이너는 72에요 으흠 다행이다 내가 아까 당한게 있어가지고 이번엔 좀 천천히 가야겠어 도지고 가야겠어 아 진짜 아까 여기서 전멸당해가 나름 레이너가 나쁘진 않네요 천공기가 있어서 아 천공탄 천공탄이 있어가지고 라바사우루스 다 잡고 가면 병력 규모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될 것 같아 무한 리필이라고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나오는데요 좀 지나면 다시 나온다고? 그러네? 그전에 지나가면 되죠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한 마리 치고 튀어나와 빨리 지나갔어요 개미지 30짜리 뱉기 전에 아 씨불 그래도 많이 모아놔가지고 이 정도면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화력이 화력이 되니까 이번엔 저 멀바를 저걸 뱉는게 너무 역겹네 라바사우루스 화력이 되니까 화력이 되니까 된다잉 어? 다시 보라준 에 무슨 일인가 조언이 필요한가 시간이 되었다 어이 잠깐만 야이씨 이할 겨를도 없이 아 몰라 그냥 때려 그냥 때려 보라준 화력으로 조져 보라준 화력으로 조져요 그냥 아니 맞으면 맞지 뭐 데미지 200 어디 안가지 평타 데미지 어 개똥 개똥카락스 됐다 보라준 화력으로 조져요 아이 보라준이 답이었네 아이 보라준이 답이었어 어